안녕하세요. 앤시스 코리아에서 MBSE 솔루션인 모델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훈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발표 주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MBSE 전략입니다. 여러가지 유지 케이스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자동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컨셉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아니신 다른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MBSE가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들께서 담당하시는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MBSE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텐데요. 문자 그대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란 오른쪽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다양한 엔지니어링 도면들을 모두 통합하고 이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품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처럼 굉장히 여러가지 도메인의 엔지니어링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각 도메인별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과거에서 기존에 현재까지도 문서 기반으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해오시고 계시고요. 문서 기반에서 모델 기반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쪽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서 기반에서 모델 기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이 문서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작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보이시는 것처럼 각 도메인별로 요구사항이라던가 모델 정보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다른 부서들과 공유를 해갈 텐데 이 공유하는 방식이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혹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한 사태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변경사항을 다른 팀들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일로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그 작업 순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시퀀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문서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문서 기반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자라고 패러다임이 바뀌어나가고 있고요.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왼쪽과는 다르게 이런 각 도메인별 요구사항들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이 모델을 각 여러 도메인들이 서로 동시에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부서들 간의 협업 능력도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개발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유하는 모델이 정말 중요한데 공유하는 모델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 혹은 SAM 혹은 줄여서 아키텍처 모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경우 시스 ML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모델링 랭기지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 SAM에 들어가 있는 담겨있는 정보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성능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적인 정보도 담을 수 있고요. 또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SAM의 경우 시스템을 단순히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SAM은 CAD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AD 모델, 이 형상 모델의 경우 제품의 형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CAD 모델만을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 예를 들면 모터에 대한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모터 형상만을 가지고 어떤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에서 그치지 않고 CAD를 이용해서 CA,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능들을 예측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SAM 자체로는 시스템을 단순히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특성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MBS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M 그리고 해석 모델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저희 ANSYS가 자체적으로 SAM 모델링 도구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 SAM 모델링 도구를 최근에 출시를 개발, 자체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NSYS의 SAM 모델링 도구의 이름은 간단하게 ANSYS SAM이라는 도구가 되겠고요. ANSYS SAM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SYS SAM의 경우에는 타사의 SAM 모델링 도구와는 다르게 웹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SC에서 강조하는 여러 팀 간의 어떤 실시간 협업 분야에 있어서 타사 툴 대비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 ANSYS SAM 환경에서 여러 엔지니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어떤 한 엔지니어가 이 아키텍처 모델링 작업을 수행을 하면 그 작업되는 내용이 다른 엔지니어의 화면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변경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ANSYS SAM 같은 경우는 C-SAML V2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실시간 협업 능력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리고 웹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MBS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 간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이 아키텍처 모델에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합을 함으로써 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여러가지 설계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 성능 특성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웃풋이 도출이 될 테고 이 도출된 아웃풋을 다시 아키텍처 모델 쪽으로 정보를 다시 넘기게 되면 그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아웃풋과 그리고 시스템의 요구사항과의 서로 비교 검증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해석을 통해 도출한 이 결과들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 베리피케이션 여부까지도 디지털 스레드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방향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쪽 모델 통합을 함에 있어서 앤시스의 모델센터 MBSC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타사의 다른 MBSC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하면 타사 툴의 MBS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양쪽 모델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코딩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혹은 자사 시뮬레이션 툴만을 통합시킬 수 있다라든가 혹은 원디 시뮬레이션 툴만을 통합할 수 있는 등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 저희 앤시스의 모델센터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합함에 있어서 별도의 코딩 개발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앤시스 시뮬레이션 툴뿐만 아니고 타사의 모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들을 굉장히 손쉽게 양방향으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이 양쪽 영역에 있는 모델을 서로 연결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잠깐 뒤로 돌아가보면 먼저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앤시스 샘이라고 하는 모델링 도구를 이용해서 모델링한 아키텍처 모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모델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은 지금 보이시는 게 모델센터 MBSE의 UI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센터 MBSE를 활용해서 아키텍처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서로 양방향으로 연결을 해줄 텐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왼쪽 아래 보이시는 파라미터들이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라미터는 시뮬레이션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모델을 연결을 함에 있어서 별도 코딩 개발 없이 단순히 파라미터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는 방식으로 양쪽 영역에 있는 모델을 굉장히 손쉽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라미터 네임이 같다고 하면 오토링크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모델링을 한다면 조금 더 손쉽게 양쪽 영역에 있는 모델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영역을 연결을 했으면 MBSC 모델을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MBSC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아웃풋이 도출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요구사항과의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 여부를 모델센터 MBS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 아웃풋과 그리고 요구사항 간의 마진값도 이렇게 수치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구사항 하나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최적화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왼쪽 영역에서는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오른쪽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가 될 텐데 이번에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엔시스의 최적화 솔루션 중 하나인 옵티슬랭을 이용을 했습니다. 옵티슬랭으로 구성한 최적화 프로세스와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을 연결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프로세스와 아키텍처 모델을 서로 연결을 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했던 요구사항도 모두 만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이 MBS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기차 개발 프로세스의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엔시스의 여러 피직스 솔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라던가 모터 혹은 전력전자 제품 EMI, EMC 그리고 제어 마지막으로 기능안전분석과 같은 여러가지 피직스 영역에서 가상 검증 예측 성능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신뢰성을 검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제조사 고객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러한 단품 단위에서의 해석 신뢰도는 검증이 됐는데 과연 차량을 통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부품사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부품들을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구성에 대한 예측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최근 들어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솔루션으로는 저희 앤시스는 MBSE 프로세스가 하나의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E 솔루션을 MBSE 프로세스를 전기자동차의 전체 V사이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유지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유지케이스에서는 전기차 전체 시스템 중 배터리 그리고 모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사이클은 다음과 같고요.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왼쪽 상단에 컨셉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장 먼저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배터리와 그리고 모터에 대한 컨셉 설계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모델 기반 설계 단계 MBD 단계가 있는데 이 MBD 단계에는 플랜트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그리고 기능안전분석이 이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랜트 플랜트 명역이 1D 시스템 해석 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 1D 시스템 해석을 MBSE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1D 시스템 해석은 MBSE가 아니고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통틀어서 가장 앞단에서부터 요구사항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MBSE 프로세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 설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설계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해석 단계 3D 혹은 2D, 3D 해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 3D 해석을 통해서 컴퍼넌트 별 설계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컴퍼넌트 별 설계가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밀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모델 기반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한 1D 해석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분석 모델과 그리고 상세 설계 모델을 통합한 가상 환경에서의 밀스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힐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이 밀스 시스템과 밀스와 그리고 힐스를 통합한 vehicle-in-loop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체 차량 시스템이 실제 어떤 주행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각 단계가 시퀀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컨셉 단계에서 배터리와 모터에 대한 컨셉 설계를 수행을 할 때 가장 앞단에서 모델링한 이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에서도 원디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러프한 성능을 평가를 할 텐데 이때도 이 원디 모델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앞단에 있는 아키텍처 모델을 역시 마찬가지로 활용을 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설계를 할 때에도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을 함으로써 요구사항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 단계 역시 계속해서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것이 MBSC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셉 설계 단계 아키텍처 모델링하는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스택홀더의 요구사항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요구사항 러프한 요구사항을 스택홀더로부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러프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 유즈케이스에는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주행 컴퍼트에 대한 요구사항 차량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각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러프하게 차량은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주행 성능은 품질은 높아야 되고 주행 성능도 높아야 된다. 그리고 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와 같이 굉장히 러프하게 초기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택홀더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제 차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단에 있는 저희가 조금 전에 모델링한 스택홀더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더 디테일한 차량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주행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 실제 구체적인 수치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범위 같은 경우는 500km 이상 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km 퍼 아워 이상이어야 된다. 와 같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제에서 포커싱할 영역인 배터리와 모터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와 모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각각 왼쪽 하단과 같이 왼쪽 오른쪽 하단과 같이 모델링을 했는데 배터리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볼티지라던가 팩 커런트 팩 캐페시터 셀 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모터 역시 마찬가지로 모터의 토크라던가 최고 회전수 그리고 효율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실제 차량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가지 파라미터 값들이 있을텐데 이 파라미터를 모델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블럭이 있고요. 전기차 블럭에는 무게라던가 공력계사와 같은 설계 파라미터들이 있고 저희가 이번 예제에서 포커스하는 부분인 배터리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는 모듈은 어떤 거를 쓰고 팩 볼티지는 여시고 그리고 캐페시터 커런트는 각각 여시고 모터 같은 경우도 효율은 머시고 RP는 5000 토큰은 80 이런 식으로 각 컴파운드들을 그리고 전기차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의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키텍처 모델 자체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밸류 값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값을 입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했을 때 아웃풋 값들이 몇이 나오는지는 이 아키텍처 모델만은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 간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MBSC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모델링했던 요구사항 그리고 스트로처 파라미터들 간의 트레이스빌리티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트레이스빌리티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살펴보면 먼저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모델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설계 파라미터들을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 있는 파라미터와 요구사항 다이어그램을 다이어그램 간의 트레이스빌리티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추적성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를 베리피케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키텍처 모델에 대한 모델링 환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배터리와 모터에 대한 컨셉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부터 살펴보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희 앤시스의 그란타 MI라고 하는 물성 관리를 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물성 관리 도구에서 여러가지 배터리 셀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두고요. 여기에 있는 셀 정보를 가지고 여러가지 셀 특성 셀 중에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 내가 이번에 설계할 제품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 몇가지 컨셉 설계 단계에서의 몇가지 설계안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왼쪽 보시는 것 같이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있는 여러가지 설계 파라미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시뮬레이션 아웃풋을 다시 아키텍처에 있는 요구사항과의 서로 비교 검증을 통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비용 그리고 무게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성능을 고려해서 트레이드 스터디를 수행을 했는데요. DOE 결과 총 여덟가지 케이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CDF 세가지 케이스가 최종 설계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세가지 후보군을 가지고 아키텍처 모델에 있는 요구사항에 요구사항과 서로 비교 검증을 한 결과 CDF 중에 이 C와 F는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요. 셀 D타입만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을 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컨셉 설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세가지 설계한 중 D타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선정된 D타입에 대한 설계 파라미터 프로펄티를 다시 한번 아키텍처 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비용과 무게에 대한 밸류 값을 보시면 초반에 아키텍처 모델에서 모델링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비용과 무게에 대한 밸류 값이 입력이 안되었었는데 컨셉 설계 단계를 통해서 비용과 무게에 대한 값을 해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었습니다. 모터도 역시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엔시스의 모터캐드라고 하는 솔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터에 대한 컨셉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개발 프로세스 무슨 단계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단계는 모델 기반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기반 설계 단계에서는 원디 해석 소프트웨어 설계 기능 안전 분석 세 가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원디 해석 같은 경우는 엔시스의 트윈빌더라고 하는 모델링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원디 모델 같은 경우는 왼쪽 보시는 그림처럼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가지고 회로 모델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서 차량 시스템을 모사를 해놨는데 원디 모델 같은 경우는 각 컴포넌트들이 간단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가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러프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배터리와 모터 같은 경우는 앞선 컨셉 단계에서 선정한 이 배터리 모터 설계 스펙을 원디 모델에 입력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그리고 기능 안전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모델 기반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같은 경우는 엔시스의 스케이드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능 안전 분석 단계에서는 엔시스 매든이라고 하는 솔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디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분석 단계를 수행을 할 때 역시 독립적으로 각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앞단에서 모델링한 아키텍처 모델을 계속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 기반 설계 단계가 끝이 났으면 이어서는 3D 해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세 설계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모터 전력전자 시스템에 대한 3D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는 살펴보면 배터리의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셀에 대한 재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셀의 용량이라던가 수명 그리고 안전과 같은 다양한 성능들을 3D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리고 발열 특성이라던가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력전자 역시 컴포넌트 선정이라던가 열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을 했고요.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3D 모델과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 1D 모델 간의 통합을 서로 할 텐데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3D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 시간의 어떤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이 각 3D 컴포넌트에 대한 리듀스 오더 모델 롬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한 해석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작업을 이 모델인 루프 단계 밀스 단계에서 수행을 했고요. 밀스 단계에서의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케이드를 활용을 해서 BMS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윈빌더를 활용해서 차량에 대한 1D 모델을 구성을 해줬는데 먼저 스케이드에서 모델링한 BMS 소프트웨어를 이 1D 모델에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 같은 경우는 발열 특성이라든가 혹은 성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세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한 3D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이 3D 모델을 다이렉트로 활용한 것이 아닌 리듀스 오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능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스 단계에서의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배터리 그리고 모터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를 살펴보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전기화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로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모델을 통해서 발열 특성을 계산하기 위한 여론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여론값을 발열 해석 모델에 넘겨주게 되는데 이 발열 해석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3D 모델을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닌 리듀스 오더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열 특성 분석 모델에 BMS 소프트웨어를 같이 통합을 시켜줘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 이 열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모델을 부신과 같은 패널이 뜨게 되는데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역시 스케이드를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여러가지 특성을 조금 더 가시성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스케이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였고요. 이 시스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의 발열 특성이라던가 전력 특성 혹은 SOC와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 역시 구동 특성 이라던가 토크라던가 혹은 차량 속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힐스 단계가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는 실제 하드웨어와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 간의 통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구동 모터 그리고 힐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NI사의 58R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하드웨어와 그리고 가상 모델 간의 통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힐스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하드웨어만을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는 여러가지 특성들을 시뮬레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비이크린 루프 시스템 단계에서는 앞서 밀스 시스템 그리고 힐스 시스템을 서로 통합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가상 모델을 가지고 실제 주행 환경에서 이 차량이 어떻게 거동할지를 가상 환경에서 여러가지 특성들을 검증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사이클에서 MBSC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구 사항은 또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 제한 조건은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를 이 MBSC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증을 하실 수가 가상 환경에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MBSC 프로세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개발 리드타임이라던가 비용을 대폭 줄이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 국내 고객 사례가 되겠고요. 하이테크 쪽에서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파워 모듈에 대한 발열 특성을 분석하는 분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V사이클에서의 MBSC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방대한데 내 업무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예제를 통해서 그 걱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MBSC 프로세스는 전체 V사이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데 V사이클뿐만 아니고 V사이클에서 일부 영역에서 영역으로 국한에서도 이 MBSC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상세 설계 단계에 MBSC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분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As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is의 같은 경우는 문서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이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간의 어떤 정보 전달이 메일이라던가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는 능력 협업 능력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소모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SC 프로세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반복적인 업무를 제거를 하고자 하였고요. 동시에 제품 품질 향상과 기간 그리고 인력에 대한 최소화를 목적으로 MBSC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프로세스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 리더가 발주를 내리면 이제 먼저 설계 엔지니어가 CAD 모델링을 하게 되겠고요. CAD 모델이 끝나면 이 CAD 모델에 대한 결과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이 CAD 모델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CAD 모델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 CAD 모델을 가지고 구조해석 엔지니어가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결과 리뷰를 통해서 만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이 작업이 반복이 될 텐데 만약에 이 구조해석 단계에서 CAD 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 구조해석 루프만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 그 앞단에 있는 CAD 모델 단계에서부터 다시 루프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구조해석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전력전자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단계에서도 역시 만약에 가장 앞단에 있는 CAD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루프가 도는 것이 아닌 전체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MBSC 프로세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앞선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가장 먼저 CAD 설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키텍처 모델링을 하는 단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링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설계 그리고 해석 업무가 시작이 될 텐데 이 각 단계들이 이번에는 패러럴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모델들을 각 엔지니어가 모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 해석 모델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때의 통합은 해석 모델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닌 아키텍처 모델과의 통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MBSC 모델을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앞선 단계에서 모든 엔지니어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엔지니어 한 명이서 이 홍합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가지 성능 특성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개발의 효율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앤시스 스페이스 클레임을 활용을 해서 CAD 설계를 했고요. 트윈빌더를 이용을 해서 전력전작 쪽 설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HFSS를 이용을 해서 DCIR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각각 형상 설계 그리고 EM로스 파워맵에 대한 계산을 PCB에 대한 파워맵을 계산을 했으면 여기에서 계산된 값을 아이스펙을 이용을 해가지고 받아서 아이스펙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렬 해석을 수행을 했고 이러한 해석 프로세스를 모델 센터를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마지막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시뮬레이션 작업들이 개별적으로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델 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자동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이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뮬레이션 모델만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 앤시스 샘을 이용을 해서 아키텍처 모델도 활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MBS에서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 간의 통합을 모델 센터 MBS가 그 기능을 지원을 해 주었고요. 이러한 MBS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대폭 줄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폭 줄일 수 있었고 이러한 MBS 모델을 활용을 함으로써 단순히 시뮬레이션으로 붙이는 것이 아닌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까지도 디지털 스레드를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 리드타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엔시스 샘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웹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단순히 타이핑함으로써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시뮬레이션 영역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를 좀 단소화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모델 센터에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툴들을 자동화해주는 피도 솔루션을 지원을 해주는 UI가 되겠고요. 여러가지 솔버들 중에서도 트윈빌더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 그리고 아이스펙에 대한 솔버를 자동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었으면 가장 상단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인풋 파라미터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인풋 파라미터를 가지고 멀티피직스 어넬리시스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이스펙에서 발열 해석을 수행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발열 해석을 해석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으면 이 해석 모델과 아키텍처 모델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연결을 해서 이제 MBSC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3D 모델을 다이렉트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해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어줘 모델 센터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 센터에서 DOE를 수행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석 결과를 통해서 리듀스 오더 모델을 모델 센터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아키텍처 모델과 모델 센터에서 모델링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서로 통합해주는 단계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NCS 샘에서 모델 센터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출을 했으면 시뮬레이션 모델과 아키텍처 모델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는 것도 단순히 파라미터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면 굉장히 손쉽게 양방향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연결을 통해서 MBSC 모델을 가지고 성능 특성을 분석을 했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래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요구사항 모델 센터를 통해서 최적 설계 문제 정식화를 해주고 최적화를 수행을 한 모습이 되었고 여기에서 총 500번의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3D 해석 모델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리듀스 오더 모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 설계안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적 설계안이 도출이 됐으면 이 설계안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리피케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최적화를 통해 도출해낸 이 설계안이 최종 설계 파라미터 값이 되겠고 이 설계 파라미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키텍처 모델 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줬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엔지니어가 이 값을 보고 아키텍처 모델에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이 값을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닌 버튼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아키텍처 모델 쪽으로 이 정보를 옵티멀한 그 아웃풋 값을 최종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키텍처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C레벨에 있거나 혹은 리더급에 계신 분들의 경우 해석 모델 하나하나를 직접 열어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제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무자분들의 결과 보고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결과 보고를 받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아키텍처 모델의 어떤 최적의 설계안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키텍처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구동 모터에 대한 개발 사례가 되겠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동 모터를 설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쪽에는 전자 전자 해석을 한다던가 혹은 열 해석 구조 해석과 같은 여러가지 시뮬레이션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멀티피직스 어넬리시스를 모델 센터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는 저 NC쌤이 아닌 타사의 아키텍처 모델링 도구를 활용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에서 모델 센터의 NC쌤의 장점은 이 아키텍처 모델도 저의 자사 솔루션 도구가 아니더라도 타사의 아키텍처 모델링 도구들도 굉장히 손쉽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손쉽게 양방향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쪽 같은 경우는 본 예제의 경우 역시 자사 솔버가 아닌 타사 솔버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예제에서는 알테어 사이의 솔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앞단에는 프리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전자기해석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여러가지 값을 전자기해석의 인풋으로 활용을 해줬고요 전자기해석의 아웃풋을 열해석 그리고 구조해석의 인풋으로 자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줬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최적의 캐드 형상을 익스포트 해주는 것까지 워크플로우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모델센터에서 최적화를 수행을 해줬는데 최적화 같은 경우는 다목적 함수 최적화를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초기에 고려된 인풋 파라미터 같은 경우 총 22가지의 인풋 파라미터가 고려가 되었는데 이 22가지 파라미터를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된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화에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최적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인자들을 먼저 걸러낸 다음 최적화를 수행을 하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적의 해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까지도 디지털 스레드 방식으로 검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가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